안녕하십니까 박사오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우크라나 미콜라이유, 러시아 명 니콜라에프즈와 도로시설 재건과 현대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우크라 고려인 활짝, 한국도로공사와 도로재건 MOU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번 MOU는 양국의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도로부문 협력발전의 공감대 형성과 전쟁으로 인한 도로시설 재건 및 핵심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전시 상황 등으로 인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13일 서명식을 가졌다고 하네요.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로시설복구와 현대화를 위한 기술협력, 도로건설 관련 전문지식 및 인적유류, 스마트건설기술 노하우 공유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국은 평등, 선의, 존중 및 신뢰를 기반으로 당사자 간의 협력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국내 민간기업이 우크라나 도로 재건 사업에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 도로공사가 보유한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해 우크라나 도로 부문 재건과 현대화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했다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비탈리킴 니콜라에프 주지사는 자기네는 우크라나의 주요 경제지역으로 도로 등의 인프라 복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하면서 사회기반시설의 재건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관련 기업과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탈리킴은 러시의 집약으로 자기네 지역에서 최소 600km의 도로가 손상되고 20개의 다리가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리 19개를 제거했는데 약 절반이 해외 파트너의 비용으로 복원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크라나는 독립 이후 인프라를 건설한 게 거의 없습니다. 도로와 교량 등이 모두 소련시대 것들입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다 새로 지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도로공사의 경험은 니콜라에프의 매우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니콜라에프는 크림과 가까운 우크라나 남부 항구도시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곡물터미널의 수출도 니콜라에프항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디탈리 킴은 고려인 4세입니다. 젤렌스키의 측근으로 하는 행동거지도 닮은 꼴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자기 PR도 많이 하고 녹색 난인구 입고 폼 잡는 것도 같습니다. 그는 젤렌스키에게 아주 충성합니다. 러시아의 동정적인 반동분자를 색출한다고 가가호호 수색을 벌이도록 하는 등 잔혹함도 보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 50만 가까운 인구가 사는 니콜라에프씨에 이틀간 록다운 조치를 내리고 분리주의자들을 색출한다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는 당시 러시아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0여명을 구금했는데 스파이가 얼마나 되는 것 같으냐는 질문에 도시의 모든 사람을 반역자로 의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군 앞에서 강인함을 유지하려면 맑은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볼셰비키 공산혁명가 펠릭스 제르진식의 말을 표절한 것입니다. 비탈리킴은 또 스파이가 발견되면 초법적 처형을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법이고 뭐고 없이 공산당식으로 즉결처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로공사 MOU처럼 현 정부는 소위 우크라나 세건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우크라나 세건협력대표단 이른바 원팀 코리아를 꾸려 우크라나를 직접 방문했다고 하네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뉴델리 G20 정상회담 세션3에 참석해 우크라나 평화회복과 재건을 위한 지원 패키지를 내놓은 직후라고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패키지는 내년에 3억달러 한화로 4,011억원 중장기적으로 2025년 이후 20억달러 한화로 2조 6,74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네요. 이후에 원희룡 장관을 필두로 한 한국대표단은 젤렌시키를 예방해 6대 선도 프로젝트를 공동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KF교통 마스터플랜, 우만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보리스피 공항현대화, 부차시 하수처리시설, 카우카 댐 재건지원, KF폴란드 간 철도노선 고속화라고 합니다. 당시 젤렌시키는 한국의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했다고 하네요. 원전, 방산, 자원개발, 재건 등 4개 분야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귀국한 뒤 니콜라에프 지역전체 인프라 복구 사업을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우크라나에 있다면서 비탈리킴의 방안을 11월에 추진한다고 했다네요. 원희룡 장관은 보통 전쟁을 겪고 나면 전쟁 이전의 삶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젤렌시키는 전쟁 이전이 아니라 더 나은 국가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스마트시티 같은 미래형 도시로 재건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네요. 원 장관은 또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진정으로 절실히 원하는 유럽 나라가 바로 우크라나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진짜 슬라바 우크라이니까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